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사항은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급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무성한 소문들이 있는데 우선 가지급금은 굉장히 나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없애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가지급금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빨리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단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대가 없이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일단 세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가지급금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 자금의 유출이 있었는데 그 거래가 불분명하거나 그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개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못했고 이 미확정된 금액이나 개정과목을 일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개정과목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딱딱하고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 내부에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비용이든 어떤 목적으로 유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보통 가지급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표자가 자금을 인출하거나 운영했을 때도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재무제표상에 반영되게 되면 재무적인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고 재무제표상에 많은 재무제표가 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외부 투자자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법적으로도 법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금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지급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 대한 추가 가세나 횡령 배임 등 법적 책임이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급금은 분명히 안 좋은 거라는 건 인지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가지급금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대표자의 무단 자금 인출을 막고 정규 지출 증빙을 충실히 확보하셔서 불명확한 거래 금액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대표자의 잘못도 아니고 명확하게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리베이트 금액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입찰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 실제 이익 난 것보다 이익을 더 높게 계산하기 위해서 비용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활동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통해서 빨리 없애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을 가져다 쓴 거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금을 다시 회사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대표자 급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 특허권이나 부동산 등 가치가 있는 자산을 회사의 제공함으로 인해서 가지급금을 상세시킬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주식 활용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인터넷 서칭을 해보시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부분은 제가 세무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다가 이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하셔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보통 조금 쌓였을 때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시다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을 때 문제의식을 느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연간에 걸쳐서 상당 부분 쌓여있는 가지급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나 세금이나 희생 없이 단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없애기를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자금이 인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환을 해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재산적 가치를 포기하고 회사에 넣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표자 급여나 주주인 경우에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보유 자산을 제공하는 방법 모두 급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이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당연히 급여와 배당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포기하는 희생이 따르게 되고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급금을 상세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이유는 인터넷상에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다는 주장과 그리고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업을 행위를 하는 그런 광고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지급금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부담을 할 수도 있고요.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시고 발생했다고 하면 발생했다고 하면 대가를 수반해서 상원을 해야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의 정의와 그리고 문제점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